카드가 소멸을 될 때마다 적 전체에게 3 이해를 줍니다 안도 좀 주십쇼 신성 신성 바일런트 그 상대모 망단 주워 아 망단 망단검무 아 아 몰름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신성 진짜 파워가 바뀐다 옥스 뭐였더라 변신 로봇 로봇 또 고개 눈물이 차올랐어 고개를 들어 내장 해체 옳지 어리기 빌드업 하자 헐 킬각이었네 킬각이었네 아 고초기와 친구들 나왔어야 했는데 난투 나왔으면 킬각이었다 킬각이었다 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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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하나만 떠도 딜이 바뀌는데 하나도 안 뜨네 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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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앗! 영원한 고통 지금 오질 나겠슨 꺄 난 또 누가 다 가져가냐 사커들이 가져갔당께요 반사잼 잔상 연금 죽죽죽 다 갖고싶네 죽죽죽은 지금 필요없겠다 잔상 아니면 연금 어 빰 망했는데 신성이 워낙 쇠니까 뭐 괜찮겠지 신성발로 버텨 버티고 엘리트가서 유물 먹어 이제 노동넘치기 아 노나 낭비했네 왼쪽 때렸어 맞다 덜 문제는 없어 을눈 알 눈 강철의 폭풍 왜 이렇게 쓰레기 같지 실제로 쓰레기인게 아닐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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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상을 썼어야 했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 봤는데 한 대 맞고 깨쉬로 잡으니까 땡이 잘 떴다 집중이 있어가지고 똥둥 전루성 이거 잡고자고 잡고 가면 될 것 같은데 흠 잘못되렸네 골칫거리로 어차피 잡는 건데 굿 굿 굿 굿 굿 굿 킬 못한 건데 굿 굿 굿 굿 굿 굿 쓰는 게 맛 들 거임 아우 쉣 그래도 아까랑은 드로 다르다 흥분이 삶은 아우 다음 뱉다 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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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왜 이래 앞에 있으면 피카 호잇 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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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주 상당히 괜찮다 반성 똥 세게 나왔는데 벽 잠땡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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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많이 피게 불 봐야겠지 창전 불 두 개 있지 이 고개? 근데 지금 전략가.. 아니 전문성이랑 안사신경 넣었으면 고개 하나하고 담배를 빡세게 피워줄 것 같아 빡담 오 빡세게 피워줄 멀티폴 룬 무리 뱀전 필요할까? 필요 풀 것 같은데 빡세게 피워줄 상점 오 생존자 버리는 거 조금 그런데 얘 버리면 이제 수비 없는데 근데 무력화 버리는 거보다는 생존자 버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무력화는 대체제가 없잖아 이거 진짜 진짜 안 좋게 나왔다 이거 생존자 내 마지막 수비 카드 였다 내 수비 카드가 없어 이제 거즈같은 게임 내 수비 카드가 없어 이제 그치만 잘 funding 빡세게 피워줄 도대체 잘라 퐁 흠 슝 슝 오 슝 오 에이 너네들어 수비카드 빨리 먹어야 되는데 아니 발놀림이 있으면 뭐하냐고 수비카드가 없다고 갈비지 게임 건물 이제 필요 없겠다 카로는 할 일을 다했다 악몽 잔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건 제 찬상입니다만 어딜 보시는 겁니다 자 어 제비 싫어하는데 지금 가릴 때가 아니다 다음에는 이제 끄 끄 끄 식이 끄 물고기 도자기 물고기 도자기 물고기 도자기 불고기 노자기 흉겨내기 나오면 괜찮은데 탈출구도 뭐 역할은 비슷하네 오예 이리 모자랄련아 아까 독을 지워가지고 킹포션을 여기서 먹는게 맞겠다 마름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적어로운 달팽이 역겨워 누가 역겨워피를 흘리는 중이죠 오셋 쏘짐 그리운 견전 니 매장을 해소해주나 이제 앞마리 잡은거라고? 도누데카는 훨씬 이지할것같은데 도누데카는 고개 남겨놓을걸 고개 남겨놓을걸 이번 턴에 잡으면은 연골 쏘낸다 연골 쏘낸다 연골 쏘낸다 지울게 지울게 없어 없어요 저요 두지말자 그럴것도 없네 굳이 따지자면 연고 지우는게 막히는데 너무 미비해서 영향력이 너무 영향력이 너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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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남겨낸다 음 오 어 오 아하 Is 아하 산상조어 200, 200, 200 넣고 잡을 수 있을까? 한테 이상 턴에 근전도 없어가지고 말일 확률 높을 것 같은데 일단 고플갱어랑 후폭 포션은 준비가겠지만 한테 이상 턴에 근처 깜짝놀던 것 같은데 한테 이상퍼런을 쓰면 넌 맞이 한테 이상퍼런을 쓰면 아우쥐 불경 하나도 없나 드립스입니다 수비카드가 넘어였다잉 풍겨내기 안했으면 개꿀인데 아까 알돌림 먹었어 177 125딜만 넣으면 나 턴킹 무력파 3,2,1,4 오독당 1,2,3,4,5,6,7 2막에서 엘리트 4마리나 잡았네 담배 6개 후반에는 카론 거의 안 썼는데도 딜 장난 아니다잉 확실히 카론의 요글도 겁나 좋아 끝 끝 끝 끝 끝 끝 끝 investigate 끝 끝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